신디어버튼은 오직 누구도 센서만 구독 꼭 눌러! 핫한 귀신들과 함께하는 캐주쇼, 거스트캐주! 오늘의 게스트는요. 아름다운 악마, 매도사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로 부활하고 싶어가 아이돌을 꿈꾸는 아들의 영혼을 몽땅 흡수해버린 매도사! 특기는요? 눈을 마주쳐서 돌로 빠진 고치기! 그럼 필살기는요? 머리에 달린 뱀으로 광선 공격! 머리 스타일이 예쁘시네요. 그렇죠? 저는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서 세상의 저의 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헛둘, 헛둘!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의 퀴즈도 부탁해요. 오늘의 퀴즈! 구활하기 전 제 본체가 숨어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1번 마이크 2번 거울 3번 변기 4번 스마트폰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1번 마이크 이게 뭐야? 내가 고스트 헌터라고? 이야! 지침도 카보라잖아! 퀴즈! 퀴즈! 야! 고스트로 즐기는 퍼즐 액션! 고스트 험터! 신규 고스트 업데이트! 짜란! 정답 공개 시간!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2번 거울이었습니다이! 2번 거울이었습니다. 2번 거울이었습니다. 2번 거울이었습니다. 잊고시